4월 18일 전에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놀래라 이거 뭐야 깜짝 놀랐네 사장님 기름이 없어요? 기름? 차가 그냥 고장입니다 제가 옆으로 차 좀 빼드릴까요? 차 옆으로 옮겨드릴까요? 네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네 지금 상태가 좋죠 설명을 해보십시오 아 이게 네 자동차가 완전 미전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네네 헤트를 딱 밟아도 네 차가 공해전만 하면 안 나가요 이게 이제 겉발진식이 없거든요 아니 겉발진 위험하니까 제가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네 동의하십니까? 네 차키에도 있죠 차키차키 네 차키 저거 벌리기가 있었던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취급 벌리가 있어요 일단 제가 껴습니다 차키 기사 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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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차를 타보세요 제가 차를 밀어들 테니까 저기로 빼세요 타세요 타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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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